오늘의 영상 포인트 자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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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계종은 또 설정을 실수했다 반년 전에 아쉽게 끝낸 보디가드존보에 한 번 더 도전한다 내가 권총 하나 둡니다 이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 즐거운? 띠띠띠띠띠띠띠 그... 보디가드존부를 한 번 더 할 거고 파트2? 이번에는 그리고 내가 권총 하나 줍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그때도 그랬잖아 맨날 유튜브 저거 동영상 보면 나만 욕해요 하 그거.. 저 새끼가 하는 거 아니야? 나도 욕 겁나 하는데 니 거는 못쓸 욕이고 제 거는 쓸 욕 아 이거 맞아 진짜 쌤은 그나마 제일 좀 심한 욕이 저 새끼는 우리 왜 죽여 디져라 병진새끼 이 정도 하는데 니는... 아자씨.. 오 망했다. 초반에 인트로 딴 것 봐. 나 목소리 이상하게 잤네. 뭐야 실버 5 있어. 누구야? 실버 5. 아 형이라 불러라. 어이없네. 버러지 새끼들이 비슷한 새끼들끼리 왜 이러지? 야 너 나를 두 개 투강했잖아. 조용히 해 실버 5. 보스를 지켜라. 야 궁룰 알지? 민들레야. 어리내리다고. 명령을 내려주시죠. 민들레 한다고요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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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하. 으악. 이빨 다 빠졌냐 우리. 야 고. 근데 3번은 왜 벌써 내려있었는데? 3번 왜 저래? 3번 뭐해. 아 뭐. 아 이거 내려가면 돼. 보스 주위에서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아 보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내립니다. 1번이요? 예. 파밍은 어떻게 하라고? 충분히 파밍하죠. 맵이 이렇게 넓은데. 자기가 파밍하는 거 아니라 관심 없어. 하하. 번총 나와라이. 베리를 한 번 써볼까? 오 여기 8배율 있다 대박. 야야야 소음기 권총 있다 먹을래? 어어 주선아 주선아. 보스 딴 데 좀 갔다올께요. 곧 주고가. 뭘 줘. 소음기.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좀. 소음기라고 하니까. 소의 음기를. 어 8배율 왜 있어요. 8배율 나한테 있어. 네. 나 공간 없어서 못 주워. 하하 씨. 맞아? 그냥 뭐 어디 무능력한 애 낼고 하는 거 같아. 원래 보스는 무능력해. 바보를 지켜라가 더 어울린다. 동네 바보를 지켜라로 하자. 새끼 해고 해야겠어.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? 보스? 죽이려고 해 새끼.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? 보스는 뭐야? 저게 반존댄가? 설렌다. 아아 내 눈. 아 이거 보스 아니야. 동네 바보잖아. 미친. 야 뭐해 뭐해. 야야야 뭐해 뭐해 뭐해. 왜 왜 큼. 아 한 번 한 번 칼로 썰을게. 정당방에다가 칼로 썰을게 한 번. 병력이 있어. 어 야 여기 숨기 좋은 곳 찾았어. 일로 와봐. 보스 사라고. 보스 일로 오라고. 지금 데려와봐 보스 좀. 혼자 있어 지켜라는데. 보스 아니야 바보라고. 동네 바보를 지켜라 라고. 우리 진짜 바보 같아 이러고 있으니까. 왜. 빨리 일로 들어와. 여기 숨을 때 많다. 오 뭐야 여기. 아 야 2번. 이러면 점수가 높아져. 오토바이 그렇게 넣는 거 맞아? 터뜨려? 나 이거 헬멧 1렙 좀 바꿔줘. 어디 있냐 바보. 헬멧 1렙 좀 바꿔줘 동네 바보. 나도 해야지. 야 이거 먹어. 아 맞아 야 썸네일 찍어야지. 일로 와봐. 야 보스한테 어울리는 조끼 발견했어. 아니 보스 일로 오라고. 보스 오라고. 보스 오라고. 근데 바보 새끼야 빨리 오라고. 보스 새끼야 오라고. 아 이씨. 말 존네한다 빨리 오라고. 이씨. 오케이. 야 저 이쁜데서 찍어야지 일로와. 언덕에서 찍어야 멋있다고. 야 한 명은 오토바이 타 있는 거야 어때? 호호. 힘 좋은가 봐. 하하하. 하십쇼. 오케이 이렇게 하자. 난 전사야 전사. 됐어 됐어. 이 정도면 된 거 같아. 오케이. 야 차 소리. 잠깐만 차 자. 다 멈춰. 나 쏜다 나 쏜다.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누구야. 저기 저기. 핑핑핑 엔 방향. 내가 해치우겠어. 두대 두대 박았어 두대 박았어. 내가 해치우겠어. 야 3번 집 안으로 들어가. 들어왔는데 죽었는데. 빨리 살려. 아니 집 안으로 다 들어와. 박기순 면은 뭐거든. 박기순. 살려줘요. 누구하니. 야 왜 들어가야 돼. 아 자기장. 아 근데 가깝다. 빨리 와. 야. 아 쟤 상황 있다. 어 저기 있다. 어 있다 있다 있다. 아 소매 안 돼 소매 안 돼. 아 왜 쏴. 우리 너무 들키잖아 이러면은. 빨리 아 보스랑 보여. 몰라 몰라 몰라. 그래서 2번한테만 붙어있으면 돼. 야 쟤들 버려. 야 야 야. 너 좀 나대지마 뒤로 와. 에? 하로우. 왓. 아 이 새끼 옆에 있게 하지마. 이 새끼야 제일 불안해. 니 진통제 없냐? 정수. 야. 보스 이쪽으로 오십쇼. 오십쇼. 쟤 되게 좋아. 오십쇼. 다 옆에서 바스락거리지마세요. 걔는 저격수라고. 걔 옆에 있지마. 에에에에. 야 일로와 일로와. 나한테까지 와 여기. 여기 언덕 아래. 일단 다음 자기장 보고 이동합니다. 아 자기장 몰루. 아 이거 큰일났다. 야 야 오토바이 붙는다 오토바이. 280쪽. 330. 눈 보이면 바로 쏩니다. 용룡이니. 쉿.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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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잘.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. 굿굿굿. 가자 가자 들어가야돼. 들어가야돼. 가자. 야 이거 얘들이. 우리가 버렸던 삼토바이 타고 온거네. 저 노란 지붕은 아이 또 있다. 그니까 쟤들이 지금. 위험한데. 왼쪽으로. 쟤들 왜 우리 안 쏴. 우후. 야 그러게 쟤들 왜 우리 안 쏘냐. 저기 뛴다. 어디 어디 어디. 나 팔베리야. 쏠거면 같이 쏴. 아. 오른쪽. 아냐 왼쪽이야 왼쪽. 어 노란 지붕에서 쏘는거야. 야 3번 일어나서 이쪽으로 붙어. 야 구상 줘? 아 죽겠다. 이거 어떡해? 버려 버려 버려. 구상 갈래? 보급 갈래? 아냐 구상에 붙었어. 구상에 붙었어. 잠시만. 아이 쏘지마. 쏘면 안돼. 빨리 니 붙어 앞에. 나무로. 야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좀. 그거 해봐. 몰려. 살아봐 살아봐. 나 보스만 지키면 되거든? 쏜다 쏜다. 니 혼자 다 잡을 자신 있으면 쏴. 이미 이미 알아 나를. 집애들이랑 싸워야돼. 딱 들켰다 이거.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악. 야 계정이 맞겠다. 아냐아냐 안맞아 안맞아. 우빙 짬받으면 안돼. 야 3번 니가 견제해봐. 나 바로 앞으로 바로 뛸거거든. 견제샷 계속해. 견제해 견제해. 했어. 쏘고 있어 쏘고 있어. 내 죽었어. 아 야 우리 전력 손실. 전력 손실 99% 왜 내가 99% 아니야? 아 나 데미지 존내놨다. 아이씨. 위에도 있어. 구상 있냐? 구상 없어. 나 있어 나 있어. 얘 보스 좀 퓨즈 좀 채워줘봐.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. 아냐아냐 나한테 붙으면 안돼. 하하하하핳. 야 내. 하하하하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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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사쪽이 막았어 X4 Ortho. 이제는 보스 살았네. 여기로 살았다 이거. 아 너무 양각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쐬고. 여기로는聯 potatoes wereabi StopTIK. 미라마. 이것도 그냥 보디가드에서 황금 저거 황미 타자 왕. Harm. 오 좋은데. 처음부터 거기 내리자 그럼. inc. 아 보스를 죽여라 어때? 니가 pontoally 범걱을 깎아수로 도망가봐. 진짜 세하게 고방 가 Op. 와 iPhone. 찜짝 쟤 왜 저래 나한테? 내가 죽이겠다. 1번. 니 근데 총 들고 있니 지금? 나한테 일직선으로 달려오네? 권총이 안나와. 권총에 졌어. 이거 어떻게 죽어. 봐줘? 죽여줘? 기회를 줘. 기회 줘. 한 번 더 싸워볼까? 좋아. 난 피가 없으니까 핸디캡으로. 지금 쓸게. 헐. 내가 니 팔로 니 개가리 졸라 때리고 있는데. 냅시다. 야 이거 막 트니까 좀 잘 해봅시다. 데스파시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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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하면 오가리하다 지랄. 어? 저기 내가 본 것 같아. 출보 오가 쏜 거 아니야? 내가 본 것 같아. 미친. 죽여버려. 아! 보스야! 지켜야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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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려있다. 야! 털려있어. 보스 빠져요. 빠져. 아무것도 하지마. 들어가. 하지마요. 왜 이래요. 아니 진짜. 하지마. 열어줘. 어디야. 우리 그냥 빠질까? 네. 이거 빠져야돼. 우리 마을에서는. 보스 일단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. 내가 가둬놓을게. 나와봐. 빨뿌뿌뿌뿌뿌뿌뿌. 막 돌아다녀. 짜증나. 야 2번 피 좀 채워라. 야. 주사기 줄까? 아드레날린 있거든? 어이씨. 야야야야야. 조심해. 절대 완전 안죽어. 뭐야. 맞았어. 오른쪽에 있습니다. 쏜다 쏜다. 야 이거 엄폐물 너무 없어. 아 왜 날쌔. 날쌔 날쌔 하겠슨. 오른쪽 연막에 있다. 한 명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오토바이 오토바이. 어디. 정면에서. 정면 250. 30. 지나가요. 세웠다. 오 쉿. 다시 오른쪽. 나이스. 하나 잡았어. 잡았어 잡았어. 나이스. 나아빼나아빼나아빼나아빼. 오케이. 확인. 아 안돼. 옆에서왔어. 나이스. 잡았어. 여긴. 여기 나무 뒤. 기절. 그니까 마지막. 멀리 있어. 멀리서 온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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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못잡겠는데? 얘 한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딨어? 안보이지 바로 앞에 바로 왼쪽에 있다 맴막으로! 바로 대용 연막 아니야? 앞에 왼쪽 바로 앞에 뭐야! 야! 뭐야? 야! 내 그림자인 줄 알았어! 왜 못 봤어? 아니... 와... 명중 보상 28 레전드 재미없어... 나 발로란트가 재밌지? 아니 영상 이렇게 끝내는 거야? 응? 과잇